어제 오후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폭우는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는데요. 이번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가 이번 폭우가 만든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. 네, 이 기자,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요? 네, 어제 폭우가 시작된 이후에 시민들, 국민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.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.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글이었는데요. 한 남성이 배수관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산이나 우위도 없이 맨손으로 막힌 배수관을 뚫고 있었는데요. 음료 캔이나 종이컵, 비닐 등으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자 직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사진엔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, 슈퍼맨이 따로 없다,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.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. 제출 퇴근길만 걱정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렇게 직접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. 또 다른 피해도 또 우려가 되죠. 서울,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, 또 이제 그래서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대형물 등에서 천장이 물이 샜는데요. 주요 하천에서도 물이 크게 불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, 서울 도림천의 모습인데요. 탁한 색을 띈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. 제가 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전 모습도 많이 봤는데, 저도 이걸 보고는 이 정도로 물이 찬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.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최대한 하천 근처에 접근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있던 값비싼 자동차들도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. 침수 피해 때문인지 한참이나 계속 깜빡이던 건물 간판들은 결국 정전으로 모두 꺼지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. 모두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장면인데, 도대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도 화제가 됐죠.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대화방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진이기도 한데요.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. 도로 한가운데 물에 잠긴 자동차 위에 올라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, 바로 저 모습입니다. 서울 서초동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, 차가 물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, 모든 걸 해탈한 듯한 모습에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,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이 서로를 촬영한 사진이 번갈아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. 웃을 수도, 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픈 장면입니다. 길거리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도 했고, 침수된 도로 위에서 수영하려는 사람의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.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군요. 두 분 모두 무사히 귀가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두성 기자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